자 2대1로 푸시 아 트러블 뒤에 클리어 더 뒤로 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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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 야 차한테 걸어 네? 그러니까 차한테 가보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 걸어가 그냥 따라가서 차한테 걸어가요 옆으로 따라가 뛰어 여기 들어오고 쭉 들어왔다가 따라가요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 여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쭉 따라갔다가 뛰어 여기 팔 더 쭉 뻗어요 쭉 뻗어 자 볼 속도 보면서 둘 셋 더 둘 셋 더 발 더 아 유지 배우는데 다 하네 하나 둘 셋 더 자 하나 둘 셋 나켓만 안 돌리면 돼요 나켓만 준비하고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던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뛰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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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또 또 또 발 발 오른발부터 출발 둘 셋 자 오른발 출발 볼 보고 아 발 안 맞았죠 둘 셋 또 발 늦었어 하나 둘 셋 자 내가 치면 하나예요 바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점프 더 하나 둘 점프 더 자 하나 둘 점프 더 하나 둘 점프 더 하나 둘 점프 하나 둘 셋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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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이제 좀 빨리 가죠 자 하나 둘 뛰어 하나 둘 뛰고 더 자 하나 둘 뛰어 더 동료랑 발 움직여라 발 움직여 동료랑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 상태로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이 상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있어요 해봐 그렇지 그렇게 하든지 왼발이 올라가든지 그거 상관없어 올라가든지 어떤 발이 올라가든지 상관없어 이 상태에서 하나 내리면 돼 이걸 내리지 마 올리라고? 올려 감지 올려 봐라 스톱 스톱 그대로 있어 봐라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왜 그러지나 이게 들어봐 뒷꽁치 들어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? 그런데 지금 여기 뒷꽁치 붙여놓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돼야 돼 뒷꽁치를 항상 뗀다고 생각해야지 야 100m 스타트 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든지 그지 뒷꽁치 떨어지는 시절인데 대놓고 있으면 이게 가겠냐 이게 상관없이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지 안 그래 이게 민다고 생각해봐 이걸 밀어 그래야지 이게 힘을 받쳐주면 밀어준다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이걸 딱 붙여봐서 해봐봐 어떻게 돼 자 자꾸 돌아가지 다시 들어봐 해봐 아 그렇다고 생각해봐봐 들어와요 발 발 어디 보폭을 껌도 더 벌려봐 벌리래요? 어디 발 발 보폭 봐봐 보폭 봐봐 보폭이 두 사람이랑 똑같아 하면은 했어 그 다음에 보폭이 이렇게 와 보폭이 딱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와야 되는데 발 안 움직여?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이게 보폭이 가야 되는데 하고 보폭 서 하고 보폭 서 어떻게 돼? 보폭이 잡은 상태 그대로 쉬어야 되잖아 네 검지 엄지 올려 검지 엄지 올려 봐봐 스톱 엄지를 올리라니까 이걸 내려버린다고 이렇게 여기서 치면서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네네 맞아요 어? 똑같은 동작 이 동작을 배웠어 네네 이건 말 안 해주잖아 네네 맞아요 엄지만 백줄 칠 때 엄지 올리세요 자연스레 내려가 네네 엄지 올리세요 이건 대놓고 있어 그냥 대놓고 엄지 올리세요 엄지 올리면 돼 내리세요 내리면 되는 거잖아 이건 그대로 있고 네네 백티라고 엄지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야 하하하하 이건 드라이브 칠 때나 가능한 거고 네네 멀리 칠 때 내려가야지 이게 이게 갈 수가 없잖아 네네 여기 와 이쪽으로 봐 봐 니 한 거 보여줄게 됐어 됐어 팔이 드러져 안 드러져 준비하라고 한다고 여기다 대놓고 볼 침묵 올리고 이게 아니고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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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으로 바로 올라가야 이게 지금 공격이잖아 공격 힘 들어와서 올려서 내려와야 된다 지금 이건 수비 자세 공격 자세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? 빨리 해 빨리 해 뭘 그지? 약해 그지? 그지? 봐 거기서 지금 여기서 맞지? 네 여기서 맞아 아 벌써요? 아니요 발 안 나가도 돼 네가 할 수 있는 공간 여기야 여기서 볼을 맞아야 돼 근데 여기서 맞아 그럼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겠지 여기서 이렇게 던져서 이기 쓰잖아 그럼 여기서 맞아야 돼 너 던지 팔 봐봐 이 범위 안에서 볼이 와야 되잖아 그지?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아니고 그지? 그러면은 볼이 오는 걸 감안해야 되잖아 볼 속도를 감안하고 네 힘속도는 나가는 속도를 봐야지 나가 그지? 어? 또 팔 안 펴주지 걸려 안 걸려 네 몸이 사람 몸이란 거지 이렇게 치면 힘이 없지 이렇게 칠라 가면 어떻게 돼? 나도 모르게 가 그럼 이 거리를 맞춰야 되는데 다 놓고 이렇게 친단거든 이 거리를 항심 맞추고 있어야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 거리를 항심 맞춰놓고 하나 둘 여기 가야 돼 이게 아니지 넷 내려 그지? 발 둘 가야지 낮으면 어떻게 될까 볼이 낮았어 어떻게 돼? 니가 두어야 되잖아 자 떴어 이 상태로 야 낮았어 앉으면서 두으면서 더 더 나 끝 어딨어 나 끝 어딨어 나 끝 어딨냐고 위에 있어야 돼 역까지만 해 그냥 역까지 하고 그냥 놔둬도 돼 근데 지금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역까지만 내려오고 그냥 역까지만 내려오고 그냥 들으라고 이렇게 역까지 내려오면은 그 다음번에 힘들어지지 계속 오니까 그러면은 역까지 끝이야 그지? 그래서 맞는 위치가 여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끝 그지? 그지? 야이씨 집중 안 하냐 그래 저 앞에 동생아 이 거리를 보라니까 봐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돼 꼬라박겠지 여기선 넘어가겠지 그럼 각을 봐봐 이건 꼬라박고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휙이 딱 딱 이 거리를 봐 그지? 그지? 그 거리로 봐야지 그지? 너무 띄운다 너무 띄운다 네 자식이 때려봐 지영 씨 때려봐 네 네 네 왜 그럴까 방금은 너무 빠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 둘 이거는 안 따라갈 거지 이렇게 치냐 어 정신 관리하면 따라와야지 이게 안 그래 이걸 띄우면 어 다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야 당연히 이걸 움직이니까 다리가 허벅지가 아프지 야 이렇게 치면 허벅지가 안 아프지 자꾸 이게 움직이니까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아프지 당연히 그럼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? 다 이겨내는 거야 아 너만 아프겠니? 너만 아프겠니? 네 네 발 발 발 발 발 발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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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보고 떨어진 속도 봐 푸시하고 똑같은 거리야 들어왔다 좀 봐야지 푸시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야지 네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차이야 여기서 맞으면 돼 그럼 이 거리에 떨어지겠지 이걸 맞추라고 이거 여기 응? 저기서 더 나가야 돼 또 또 스윙 어떻게 해 앞으로 밀어줘야지 더 끊지 말고 좀 밀고 올라와봐 좀 밀고 올라와봐 좀 밀고 올라와봐 또 동렬 낫켓 또 어딨냐 동렬아 낫켓 어딨냐 동렬아 낫켓 어딨냐 동렬아 낫켓 어딨어 그러지 잘하면서 왜 안 하냐 습관을 그렇게 길러야지 아 뭐 너무 힘든 거 아니라니까 동렬아 너무 엄살이 심해 응